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셨습니다. 요줄을 맞춰서. 네, 요줄, 요줄. 아버님 5와 10, 그죠? 네, 맞아요. 자, 오늘은 휴 릴레이.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휴 릴레이. 자, 효자촌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네 종목의 게임을 할 겁니다.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철인사중 경기, 철인사중 경기. 지도도 있다, 지도도 있다. 최첨단이 21세기에. 야, 가네수공업이라니.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올림픽 경기장 같네요. 1, 2, 3등은 효도 자유이용권 드리고. 좋다. 나머지 세 분은 집에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한 발을 벗고. 우리 현배실에. 벌써부터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 저는 엄마 한번 또 나가서 또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싶었고 또 여기만 있으면 답답해 하시니까 그런 목적이었고. 꽝꽝 어렵네. 아, 이거 엄청 짜구나. 아, 이거 엄청 짜구나. 본인도 약간 짭짤 했나봐. 떡볶이. 이거 다시는 하지 마, 집에서. 다 사먹자. 응. 실패하고만 또. 응. 오케이. 그래도 도겸배에게 지금 1등권이 누구보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가자, 1등하러. 간다. 가. 형이 너무 파이팅 넘치는데 지금? 나가야 돼. 무리하지 마세요. 경보하자, 뛰면 관절 아장마. 준비. 준비. 릴레이, 어떤 경기들이 준비가 돼 있을지. 출발. 가. 자. 처음에는 어깨동부하고 뛰깁니다. 야, 지성아 너. 야, 지성아. 야. 아, 죄송합니다, 형. 1등 가겠습니다. 지성아, 같이 가자. 아, 형 죄송합니다. 뛰지는 마, 진짜. 어른이 다치. 뛰자, 뛰어. 자, 뛰어. 어머니. 어, 뛰어, 뛰어. 역시, 역시. 도겸배, 뛰면. 아니, 도겸배. 아, 뛰면. 어머님 관절. 아, 형. 뛰어. 뛰어. 야, 양서를 뛰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야. 야,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왜 먼저 왔어.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게임. 아, 부모님이 던져준 링을. 아, 파이팅. 잘하겠지, 잘하겠지, 숲부욕이 있는데. 자, 자, 자. 자, 와, 와. 아유, 씨. 엄마 이렇게 던져야 돼. 엄마 이렇게 던져야 돼, 엄마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어. 엄마, 양서를. 엄마 이렇게 던져야 돼.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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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시면 되죠, 어머니. 이렇게 던질게. 자! 자!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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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젊음이란. 지성이 잘해. 통과? 지성아! 어! 어! 우리 다 같이 쉬었잖아요! 자! 독보적으로 치고 갑니다. 우리 지성래.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저 엄마랑 운동이었거든요. 부모님이랑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랑 박 던져서 박 터뜨리기 이런 거 많이 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맞벌이 부셔서 와서 밥만 주고 그냥 가셨어서 그런 추억이 없었어요. 저랑 어릴 때. 부러웠거든요. 왜 이렇게 잘해 버리냐고 또. 하아! 아직 낙담은 아니에요. 두 군데 더 남았거든. 행복했겠다. 저 시간만큼. 두 번째 게임이죠. 끝말 읽기. 네. 제시어를 드리면. 번갈아가면서 너무하듯. 바로 열 개를 말하라. 끝말 읽기.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오징어. 오징어. 어. 사. 어물전. 아 맞다. 네. 출발했습니다. 1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아하. 괜찮아. 아 이리 와. 아 엄마 그거를. 생각이 안 나. 아니요. 아 마음이 좀 불안한데 이제 올까 봐. 아 괜찮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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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오우. 자. 뒤로 가세요. 오. 아휴. 형. 형. 오늘 진짜 나가겠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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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차차차차차 순복음 교회가 왜 없어. 아니 순복음 교회. 표준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옆에서 또 다 파도 펼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서 찾고 있구나. 진짜 난 왜 서 있나 했는데. 저거 찾고 있었어. 아까보다 조금 멀리 던져요. 오케이. 오 좋았다.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오케이. 서컷인데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걸어야 되겠다. 하이파이브 티레이션. 티레이션. 아니 그 재원 씨가 뾰족하니까. 제대로 그냥 들어가네. 이제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싹. 이렇게 게임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어. 아버지 웃고 계시잖아. 하이파이브 했어요.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난 아줌만 믿습니다. 아 잘 던져줘서 그래. 안녕. 형 어때 바로 됐네요. 여기 있으셔서 가볍게 했어. 가볍게. 제시하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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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머리끼를 누르셨어. 어머니. 아잇. 아잇. 아버지. 어머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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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숨겨 어디 갔냐고요. 벗어야지. 아잇. 10개 맞추십시오. 10개? 엄마가요 제가요. 예. 제시하드리겠습니다. 원어원. 원두막. 막대기. 기름 7. 칠면조. 조리원. 원숭이. 이발소. 소나무. 4. 무 짠지. 아 없어요. 무 짠지 없어. 오. 지름길. 길동무. 와 통과요? 와. 통과합니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엄마가 빨리 가. 야 야 빨리 가. 어떻게 해 빨리 가. 가 가. 야 지름이 미안하다. 야 가자. 형 가기 싫다며. 게임이잖아. 어휴 지게 어떤 1등이네. 자 제니슨 1등입니다. 아 제니슨 1등이에요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게임 공개됩니다. 아 너무. 지게. 오케이. 엄마 이거 넘기면 돼. 엄마. 엄마 제발. 엄마 제발. 우와. 너무 잘하셨어. 저거 어려운데. 하루 종목. 야. 네. 게임도 게임인데 저렇게. 어깨 넘어가면. 야. 외롭다. 오늘 외로운데. 이거 아직도 해.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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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그냥 가지 마. 그렇지. 아유. 1분. 이게. 선배 씨. 도교 너무 FM인데요. 우리 오늘 이거 하다가 끝나겠다 한 마디도. 아니 이게 어. 제일. 진짜 폼난다 진짜. 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동시에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죠. 저게 제일 어렵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분 동안 대기해 주십시오. 1분? 여기서 좀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기다려야겠네. 아. 이게 제일 복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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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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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대역전극이야. 무조건 대역전극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고마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아유 어렵네. 이거 세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왔어 왔어 왔어. 다 있어요. 역전 할 수 있겠네. 괜찮은지. 아유 그래. 쉬운 단어만 하면 다 보이지? 쉬운 단어만 하면 다 보이지? 쉬운 단어만 하면. 동무님. 임금님. 임껍정. 정수리. 리어카. 카센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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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잣기. 타잣기? 타자. 타자. 타잣기. 오락관. 관뚜껑. 깡? 깡. 깡 아버지. 깡은 어떻게 해? 뭐. 깡충 깡충. 중국집. 엄마가 아는 단어야 다. 동현배의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소가리 이발소 소장님 임껍정 정약용 용대리 용대리 마을 있어요? 이장님 임금님 임창정 정발산 산기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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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요 이거 진짜 역전 되겠다 현배씨 그냥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의욕 진짜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응원해요 지겨봐 지겨봐 됐어 됐어 어우 이렇게 조금만 먼저 쳐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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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똥이야 여기다 아휴 너 때문에 부정 탔어 아니야 안 탔어 왜 그런 말을 해 탔어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이봐 탔어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고 이봐 아 부정하고 상관하고 있어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나 아들한테? 어? 올 때까지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투자로 해요 투자 네 그럼 지금부터 세자 투자 다 가능합니다 아 아 말도 안 돼 우리 지금 와가지고 계속 여섯 번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청귤 귤나무 성공 동길대 성공 소여물 물건 성공 오왕 오케이 치마 마늘 어? 늘 늘 이발소 소개팅 팀 팀 팀 팀 팀 팀 팀 야 우리 두 팀밖에 안 남은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가서 해 우리 1분 안 지났어 빨리 가서 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나 둘 셋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운빵 좋네 저번 만에 됐어요 운이다 운 이야 원래 운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아이 운이 좋았으니까 홍현이랑 결혼했지 이야 이런거지 이런거지 원 맞아요 좋으니까 그래 아 처음에는 뭔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좀 만족시켜서 돌아갔을 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최대한 뭐 게임 같은 것도 이기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당신들한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이 시간이 그 추억이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아 아유 택도 없네 아유 택도 없네 아유 택도 없네 형님 바로 가시죠 네 네 여섯 단위야 몇 시 따라 잡았다 몇 시까지 왔다 몇 시까지 왔다 어제 과오를 읽고 오케이 가 가 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우운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들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 가자 땡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잡지도 마 잡지도 마 빨리 들어와 과연 마음은 통할까 어제 과오를 읽고 한번 어머니 지금 모셔야 되니까 어머니 가 과연 자 과연 한갑고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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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됐다 됐어 두 번째 치킨을 확장합니다 진짜 대역전했어 대역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됐어 와 그러면 뭐 길을 집게 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웃 귀여워 왔습니다 하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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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먼저 넘겨 볼게 저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저쪽에서 1분 대기하실게요 아 1분 대기 1분 대기 그럼 바로 하세요 어? 진짜요? 여기 교과 너무 착해 호기하신 거 아니죠? 이 교과는 착해 호기하신 거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지? 네가 잘못하는 거지 다시 어머니 먼저 해보실래요? 아휴 난 더 못할 텐데 뭐 어머 저거지 저거 저거지 어후 요거는 요거는 앞에도 놓고 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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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몰려 있어 거의 다 저기 몰려 있어 어 아휴 참 왜 시작 안 하세요? 저희 다 했어요 형 형 그때 1등 누구예요? 전체 1등? 아휴 아휴 1등 순서예요 순서가 아휴 순서가 순서가 순이라고 하나 둘 셋 이기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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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즐거워서 막 그냥 열심히 죽기살기는 거 이렇게 해서 효도자유유용권 당첨자가 제이슨의 동현배네 김동현네 새꺼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휴 현배씨 드디어 나가네요 실제로 우리 효자촌에 오신 부모님들이 뽑은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라고 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시간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렇죠 어쨌건 부모님이 이렇게 해맑게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 그래 평소에도 좀 이렇게 같이 운동 좀 다니고 맞아요 그냥 산책이라도 좀 같이 다니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오빠부터 하시면 돼요 해요 하고 있어요 같이 산책 다니고 아버지랑 같이 산책 다니고 알 수 있죠 한강 가서 저희 헬스클럽 있잖아요 한강에 가끔씩 가서 하고 휴사실이에요 자전거도 같이 타고 시간 되면 그렇게 하죠 휴사촌 지금 계속 엠시 하셨는데 오빠로 바뀌겠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저희는 잘하고 있어요 저희 뭐 잘하고 있어요 선물 드렸어요 언제요 언제요라냐고 매일매일이 선물이죠 따로 그런 거 챙겨드려요 매일매일 따뜻한 말로 선물 드리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여덟 GIS 날씨 기대되면 살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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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